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아스 때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기구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다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제도를 복원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삼는 우상 숭배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려면 먼저 구성원의 마음과 삶의 깊숙이 자리 잡은 탐욕의 우상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끗이 치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단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복원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성숙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만큼만 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애 때문에 늘 이야기를 했지만 손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박미숙 집사님은 아직 잘 몰라요 맞죠? 혜진이가 나와봐야 알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친손주와 또 이렇게 외손주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차이는 조금 떨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시대가 조금 변했다는 생각이 있고 정말로 시대가 좀 변했다는 생각이 있고 사람의 어떤 이게 낮춰져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손주 놓기 전에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쁘다 하고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고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케냐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데 막상 내가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이야 이제 깨달아지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숙해지면서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성숙해지면서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이야 내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이뻐하면서 키웠구나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이 마음이 들지 사람이 이 마음이 들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웠구나 이게 안 들어 이야 너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야 나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각나야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쁘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알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걸 알까 뭐 이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도 그때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그제서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이뻐하면서 키웠던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 또 이렇게 이뻐하면서 키웠구나 사랑했구나 하는 정신없이만 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어제 말씀은 아하스였죠 아하스는 선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 강팍함이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게 없도록 우리 청신절개 성도들은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제 개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희석이야는 제사장괄의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의 고통이 과거 배교와 불신앙의 결과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고 세인의 조롱을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물질적인 번영과 성장을 탐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본질로 들어가 하나님만 주의 삼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을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질의 회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저녁에 말씀이었던가요 순종이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이거 해주겠지까지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만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옵션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도만 우리에게는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옵션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청신제일교회로 하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로 있든지 아니면 뭐 형님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처럼 그렇게 크든지 커서 행복하고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도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진짜 보고 알게 되면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 강력한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또 이렇게 하나 보이는 게 전도서 말씀이 보여요 헛되고 헛되다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헛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부자가 막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뭐 굉장히 부자인데 쓸 줄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니 참 사람이 헛되다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전도에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 저런 일이 있어도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살아보니 그게 하나가 다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막 우리 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막 이러면 그게 성공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좀 많아도 많다고 그게 뭐 편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삶을 잘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나쁘게 매도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한쪽에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지만 야 계속해서 이렇게 감춰놓았던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쳐나는구나 들쳐나는구나 이게 계속 덮어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됐다 5번에 이럴 때 개혁하고 이럴 때 새롭게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새롭게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에 보면 개혁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희석이야의 요청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자 구성원이 공감하면서 동참하죠 신앙공동체의 개혁은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방관하고 냉소하는 구성원이 있는 한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에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는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 자체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이렇게 3일 저녁 기도해나 이런 것으로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라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의 19절을 보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첫째 달 초 하루에 시작해서 16일이 되어서야 마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래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땀을 흘려 수고한 결과 성전은 예전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롭게 될 성전을 꿈꾸며 이 일을 기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개혁을 바라고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손발에 수고 없이 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좋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일은 무엇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내은 것은 새벽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집에서 딱 하고 특별할 땐 또 특별하게 또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그런 왕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정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이 정직성을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정직성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못하는 거 있으면 너무 자책하지는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못하는 게 있으면 너무 자책하지는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저렇게 한다고 되나 이러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돼 사람이 단순하게 다윗의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합은 이 나쁜 왕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나쁜 길을 갈 때는 아합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은 이렇게 회개하기도 했는데 한 번 회개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본인의 고집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나쁘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해주시고 꼭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목회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뭐 선배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 그 목회에서 고통이 파산으로 끝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치 세상 거기에 이렇게 더 관심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에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꼭 돼요 나중에 보면 꼭 이겨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직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애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잘못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자기 거를 막 변호하고 막 이럴 때 아 나 안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승질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승질 낼 일은 아니니 아니면 아닌 거야 아니면 괜찮은 거야 결국은 밝혀져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가지고 승질 낸다고 아닌 게 진짜고 진짜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쁜 게 아닌데 남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옳게 봐주시면 아셨죠? 나는 정말로 내가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저녁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나는 새벽이지 저녁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내는 건 참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올 저녁에 한번 봐야지 이제 그래 아 진짜예요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스타일은 이 잠자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게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새벽도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도 원래는 새벽기도 안 했잖아 이럴 때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아 그러면 이제 저녁에 못 할 때는 아 네연검사님 나는 그렇다 싶으면 아 나는 새벽에 하는데 뭐 저녁에는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에 에 에 어이 그리고 역시 아 내가 저녁에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새벽에라도 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데 새벽에라도 할게요 그러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진심과 전심을 꼭 알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석이야가 성전을 개혁했다 이것은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청소하고 나아갔다 이것은 바로 그냥 물리적이고 보이는 것을 그렇게 했지만 이 성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내 마음에 있는 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icios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